왜? 네 지금 나오고 계세요. 너네들은 왜 라이브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나 진짜. 아 나 참. 라사카 함께하는 죽밥 유 선생. 야 이거 제가 해냈어요. 이거 이거 오늘 진짜 밥도둑. 제가 직접 가서 홈! 쿠킹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명성황후께서 쓰시던가 라고요. 범죄기 하나밖에 없는 거. 부르는 게 값이겠죠 뭐. 감정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? 15,000원. 15,000원? 이야... 감정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. 앉아 계세요.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첫 끼지? 아, 첫 끼입니다. 누군가 이렇게 맛있게 드셔주시는 이 모습만으로도 좀 안 계세요. 많이 부릅니다.